다 꺼내셨어요? 네 앵콜 첫 곡 가진다는 말은 좀 그렇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을 모두 내가 가질 수는 없을까 가진다는 말이 좀 그렇지 나도 알아 물건도 아닌 걸 같이 다시 할게요 가진다는 말이 좀 그렇지 나도 알아 물건도 아닌 걸 다물 데도 없겠지만 가끔 생각해 말은 안 되는데 밤이 더 깊어지고 다시 조용해지면 너를 보고 싶은 마음이 또 멍져나오고 불러나온 마음이 닦을 수도 없이 넘쳐봐 저 방을 가득 채워만 놔두어야 돼 어떻게 네 마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예쁘고 너무도 멀리 있는데 너는 저 별나라 내가 보이긴 할까 근데 혹시 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밤이 늦어지고 빛이 밝아져와도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닦을 줄 모르고 커져버린 마음이 남을 수도 없이 터져 밤을 물들여 난 또 바보가 돼 너의 맘을 모두 내가 가질 수는 없을까 빠진다는 말이 좀 이상해 그만둘래 너는 저 별나라 꼭 기다릴 순 없을까 매일 역시 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감사합니다 몇 회인지는 제가 안 태워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달 동안 이 조조 공연의 기타를 책임져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조조의 막곡날 정말 멋진 기타 연주를 불태워주신 우리 기타리스트 방임재 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퇴든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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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절 찍어주세요 여러분 V부터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겠습니다 왼쪽이요 감사합니다 하트 좋아하시나요? 그 하트를 볼에다 붙이면 어떨까요? 하트를 좀 더 크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? 하트 좋아하시나요? 여러분 동물 귀를 손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? 네 감사합니다 토끼부터 하겠습니다 한쪽 접어주세요 귀여워 노키레스도 고양이 되어야죠 감사합니다 소품 활용해주세요 소품 활용해주세요 안녕 안녕 이 상태에서 피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 물어요? 네 우니까 웃을 수가 없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 제가 익힌 각종 하트와 각종 동물 귀를 표현해 봤습니다 아쉬워 이제 마지막 곡 들려 드릴 건데요 새로운 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노래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말 공연 여러분 다 오셔야 됩니다 네 대답이 너무 잘인데요 대답이 너무 잘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실거죠? 네 감사합니다 저는 10센치였고요 여름부터 해서 여름 끝자락까지 함께한 이 10센치 서머 콘서트 with CGV 시티라이브 조조 용산에서 마무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집에 돌아가실 때 기분좋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10센치 권장경이었습니다 마지막 곡 혼자 부르는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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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리카노 친해진다 친해진다 어떻게 하든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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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있어요 빼고 있어요 이따가 보여줘 정보 Grage 이따가 이따가 너무 아메리카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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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리카노 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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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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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이쁜 여자와 담배 피고 차 마실 때 모든 단이 복잡해서 먹거릴때 마르톤하고 강진하게 죽올때 수작통 먹고 후식으로 아메메아 아메아메아메 아메 아메아메 아메아 아메아메 아메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